3인 3색 작전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BM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온도 시청자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3명의 전문가들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열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쉬어가는 시장 다음 주 전략은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함께 열어볼게요. 성장주를 저점 매수하자. 성장주도 어떤 성장주를 매수해야 될까요?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대응주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주나 이런 쪽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어제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을 위시해서 기관 쪽에서 코스피를 상방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제외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뭐 KB금융이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주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10개 팔아서 어제 이제 대응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이 스몰캡 종목들을 좀 매도치고 그 돈으로 지수를 오로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스피의 대응주에 베팅을 했다.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만기일이 지나다 보니까 어제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렸던 종목들을 지금 매도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핸들링에 의해서 지수가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인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은 그런 흐름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늘 겪는 정상적인 시장이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다시 기간 외국인이 저점에서 다시 담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핸들링에 의해서 지수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다시 다음 주에 좋아질 것이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관심 가질까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시각에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푸틴 발언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다. 단기적이기만 한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늘 시장은 좋든 나쁘든 그 시장에서 매매를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단기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들과 그다음에 늘 롤링을 돌려야 되는 사모펀드 그리고 세력들의 주포한테 펀딩을 받아서 돈을 돌리는 이런 물량 어떤 니즈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주조들과 가겠죠.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모든 종목이 다 안 가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그 안 좋은 명분으로 만약에 유가가 상승한 그러니까 물가 인상으로 상승하면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양지사나 이런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일날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은 늘 만들어냅니다. 시장이. 그런데 최근에는 초년도체도 좀 시들하고 그렇다고 유가가 그렇게 엄청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틀 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발언 자체가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2차전지나 로봇이나 반도체가 주도주로 갔다면 안 움직였을 거예요. 무쳐겠죠. 네.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늘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 급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실제로 된다면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풍문에 의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질문 함께 해석해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리뷰 함께 빠르게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11일에 매수한 이후에 현재 9% 가까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오늘 빠지는 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면은 최근에 두산 붙은 종목들이 잘 갑니다. 일단은 오늘은 두산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이제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변압기 전기 제가 이제 재룡전기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급등한 이유가 AI 인공지능으로 갔지만 이제 원전 쪽도 지금 이제 빅테크 주들이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도 휘발유 경류로 가고 하지만 전기차로 바뀌고 여기에 AI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피규어 AI 빅테크에서 나온 CEO가 만들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테슬라 보까지 앞으로 5년 안에 로봇이 대량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안에는 거의 뭐 90% 이상 지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이런 미래 성장성이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고 있다. 그래서 눌림목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 SBB테크입니다. 13일 매수 이후 5%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 주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지금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안에서 또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감속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감속기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략해봐야 할 첫 번째 종목 매지픽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주도주 등극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뉴로메카가 주도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 안에서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쪽으로 지금 주도주, 주도 섹터가 다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SBB테크에 이어서 뉴로메카, 그저께 SBB테크에 이어서 뉴로메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보시면은 뉴로메카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협동로봇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전 로봇을 이번에 이제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용접사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조선주나 조선사에서 또 고임금을 줘야 되는 또 업종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용접이나 이런 쪽을 또 이제 해본다. 그래서 신사업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이번에 마음 AI와 카페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우리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유리할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뉴로메카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시장의 그 키워드가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그게 주도주가 되고 주도 섹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메이저 언론사에 가장 많이 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가 조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에 이어서 또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행위 머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그래서 뉴로메카는 목표가는 제가 4만 7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 가격 전략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저희는 급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급등픽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조선주 업황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대장이 움직인다. 삼성중공업이죠. 거기를 보고 현대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조선 기자재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임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통 어떤 큰 섹터에 대형 이슈나 아니면 그 섹터 자체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과 그다음에 개인들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이제 수조, 수천억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K하이닉스 사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안에서 또 슈퍼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가면서 지금 이제 제주 반도체나 가온칩스가 SK하이닉스 한 50% 갈 때 이런 종목들은 200%, 500% 가듯이 그런 관점에서 항상 시장은 대형주가 생기고 그 대형주를 크게 핸들링할 수 없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스몰 캡 종목 한두 개를 주도주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산 애너빌리티가 급등하면서 제가 우진앤텍 추가 추천했잖아요. 같은 원자력인데 하나는 대형주고 하나는 스몰 캡이죠. 그러니까 세력은 스몰 캡을 선택하는 거고 시장은 대형주를 같이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 있는데 그러면 조선주 안에서 테마주가 형성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런 조선기자재 중에서 현대임스가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매물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삼성중공업은 기관 외국이니까 시대가 선택한 종목이고 현대임스는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선택한 종목으로 좀 보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현대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빠르게 함께 세워보시죠. 현대임스 보면 일단은 바닥에서 지금 전 매물대를 돌파해주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윗고리가 좀 달렸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턴아라운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2만 3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만 8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 가지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 제가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갈 종목이 좀 못 간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그런 이유로 코스피가 어제 올랐다가 오늘 또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온화한 화창한 날씨가 펼쳐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각 섹터별로 대장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탑픽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조교준 매니저의 전략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탑픽 종목 공개입니다.